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젝트에 서정영 기자 역할로 함께하게 된 김재아 배우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 제 친구가 아니었다면 교회에 나오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그 친구가 불편했는데 지금은 저에게 정말 감사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한 사람의 마음을 열고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복음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특별한 것을 찾기보다는 정말 삶 속에서 마음으로 다가가고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준다면 그 사람이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전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정말 이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새롭게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많은 사람에 대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